행복은 센서 크기 수위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천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본에서 있는 구독자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 만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도쿄 왔다고 하니까 DM 주쳐가지고 저도 때마침 도쿄 여행 중이었어가지고 아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덕분에 먹고 삽니다 아닙니다 좋은 컨텐츠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왔냐?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센서 크기 수위인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로 결과는 물론 수 차이가 날까? 센서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1인치 센서 카메라랑 풀 프레임이랑 중형 카메라로 대결을 할 거예요 네 풀 프레임 라이카 SL2S입니다 네 근데 렌즈가 좀 에러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에 고쳐서 오겠습니다 1인치 하면 뭡니까? 소니 RX100 24에서 200mm까지 되는? 좋은 카메라예요 실제로 좋은 카메라예요 중형 네 아셀블라드를 준비를 했고요 총 7분 동안 세 가지 주제로 찍으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일본 관광청 포스터로 쓸 것 같은 사진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인물 사진 무조건 현지에 계신 일본 분만이에요 벚꽃을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찍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로 정했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긴장되죠 아무래도 제가 대단한 작가님들과 겨룰 수 있는 실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작하신 지 1년 안 됐다고 1년 안 됐습니다 대담한지는 모르겠고 돈으로 치아가 샀다고 그렇죠 그러면 풀프레임은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 1인치랑 중형 가위가위 마시죠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먼저 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빛이 충분한 환경이기도 하고 풍경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자 1인치 센서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인치가 어떤지 아 이 뷰파인더 얼마나 귀여워요 주문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이거 저 지금 이거 10번째 하거든요 거의 네 할 때마다 긴장돼요 아 진짜요? 진짜 할 때마다 긴장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긴 해요 뭘 찍어야 되지? 맞아 아 근데 너무 즐거워요 근데 지금 아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보통 이제 사진 찍기 좀 길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타임부터 하면서 사진 생활이 즐거워 아 진짜요? 사진 찍는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한 번 좀 이따 경험해보세요 네 시작 아이씨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서 때문에 그렇다고? 미치겠네 4분 27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이곳은 오케이 죄송합니다, 혹시 사진을 찍으면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괜찮을까요? 네 사진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사진을 받을 수 있냐고 찍으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거절도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큰일 났습니다 쉽지 않네요, 여기 돼도 안 되는 일본어로 물어봤는데 너무 넓어 섭외는 실패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섭외는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잘 섭외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제 풀프레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촬영 중인데 사진, 사진이 아, 실례합니다 쉽지 않다 실례지만 사진을 찍어도 괜찮으세요? 한국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사진을 찍어도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찍어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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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 촬영입니다 중국인가요? 한국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이요? 창의적으로 찍으셔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어땠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3초에서 끝났어요 준비됐습니다 벚꽃이 딱 떨어지는데? 지금인데? 지금 무효예요? 가겠습니다 시작 아, 너무 예쁘다 탓스레임으로 보여줘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거 같아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조로 찍어 누르려고요? 5분 17초 남았습니다 여기 있다 많이 남았네요 벚꽃 사진이랑 건강 처형에 나올 만한 사진을 지금 찍었고 이제 4분 정도만 인물 사진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물 사진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제 인스타그램에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찍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음미 하죠 confronting Shahleen 얼마나 남았어요? 2분 30초 남았어요 trap 15초 남았어요 다 찍은 거 같습니다 대만 못했네 15초 남았 lawmakers 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신축구 교행에서 촬영이 끝났고요. 저만 거틀 당했습니다.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서가 고감도에 영향이 있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카메라가 전문적으로 보일수록 이쁘게 찍어줄 것 같다? 네.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칵셀블라드라는 글자를 읽고 놀랬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핫셀블라드를 약간 저 찍어도 될까 하면 저도 약간 찍어주세요 할 것 같아요. 1인치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인물을 싫게 해버려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고요. 도색관계 맞췄죠? 저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 SL2S 그거 쓰던 거잖아요. 맞아요. 다 고정하셨죠? 네.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창의적으로 찍으셨나요? 창의적으로 찍었습니다.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창의적으로 찍었어요. 저는 나중에 창의적이게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제 사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인치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 찍었던 게 건강총 사진. 그래서 이 벚꽃이 일본의 국화잖아요. 그래서 벚꽃을 저렇게 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보고만 했을 거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 사진을 찍었어요. 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저 로고 붙이잖아요. 왜요? 좀 건강총 사진 느낌 나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들었어요? 이거는 건강총으로 하려고 했는데 후보 2원이었고요. 벚꽃은 창의적으로 찍히는 이거예요. 왜 창의적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벚꽃만 찍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나들이 하시는 분들을 벚꽃 처리해서 벚꽃 나들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걸려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인치 센서도 가까이 가면 아웃포커싱이 돼요. 맞는 얘기죠. 나들이를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의 창의적인 사진이고요. 전 인물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도 못 찍었습니다. 포토배틀 처음으로 거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요청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지 않았나. 물론 전 찍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끝나고 찍었어요 따로.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여행 포스터 사진인데 사실 제가 원래는 촬영 때 보면 그 큰 건물을 보이게 찍고 싶었는데 제가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늘이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복원도 안 되더라고요. 창의적인 벚꽃 사진 때 찍은 사진이긴 한데 이게 그나마 제 여행 포스터 관광차에 쓸만한 사진 같아서 이걸 선택했어요. 벚꽃을 그냥 복회 처리하고 밖에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느낌으로 만들고 그냥 이게 도쿄의 봄이다. 근데 벚꽃 색깔이 사실 이거 벚꽃인지 카라멜 팝콘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맞아요. 팝콘 네 맞긴 해요. 아 너무 디스한다. 네 맞긴 해요. 아 너무 디스하죠. 그만큼 팝콘 참 이쁘다. 아 팡팡 튀는 봄 같은 화사한 느낌인 거죠. 인물 사진. 저 세 분들이 다행히 제가 사진 촬영 가능할까요? 여쭤보니까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마태님 할 때 기모노 입고 계신 네 명의 할머니분들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막상 재채가 된 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환급비 찾다가 뭔가 해주실 것 같아서 여쭤봤죠.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해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풀프레임을 대표할 만하다? 그래도 풀프레임이어서 하늘을 살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거 창의적인 벚꽃인가요? 겨울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벚꽃이 아니라 그냥 약간 나무인데 눈이 쌓인 느낌으로 찍고 싶어서 그냥 색깔 다 죽이고 하늘도 죽이고 우중초나무 분위기 이게 창의적인가요? 그래도 약간 환한 벚꽃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창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색깔로 보정하진 않죠? 그런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정하는 벚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창의적이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사진 같기는 해요. 맞아요. 풀프레임을 대표할 만한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중형이죠? 중형은 1인치 풀프레임이랑 뭐가 다른가? 이거 벚꽃을 창의적으로 찍은 사진? 네. 벚꽃을 창의적으로 찍었죠. 어떻게요? 핫살로 찍었잖아요. 센서 크기가 창의적이다. 네. 조금 더 덧대면 이 개조의 표현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벚꽃을 날리지 않고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사진이 중형 아닌가. 16비트 중형. 어떤 마스킹이나 이런 과정 없이 개조만 조정해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16비트가 아닌 중형은 중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 사진.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뒤에 벚꽃이 유난히 좀 짙었어요. 분홍빛에 가깝고 새 대학생분들이 나들이 온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이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 세 분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 대신에 중형으로 사진을 찍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드렸고요. 이게 스마트폰보다 센스 크게 한 20배 큰 중형이니까 훨씬 행복하다. 네 훨씬 행복하죠. 표정을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관광청 사진입니다. 왜요? 왜냐면 관광청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키워드가 될 만한 게 몇 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파란 하늘, 사람들, 잔디, 건물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좀 있어야 관광청에서 좀 배경으로 쓰기 좋지 않나. 관광청 메인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맞아요. 대충 찍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그렇지는 않은 최대한 대충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대충 찍었지만 사실 나중에 크롭 하려고 했죠. 맞아요. 사실 크롭 했으면 더 좋은 사진이 나왔을 수 있는데 크롭을 못 한다는 좀 룰이 있었으니까 이 사진은 원문 사진을 한번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사람들 표정이 다 나오죠. 이렇게 1인치 풀프레임 중형을 했는데요. 행복은 세서 쿠기순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 카메라를 쓰면 카메라가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크롭을 하면 구도를 제가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 맞네. 카메라가 구도를 알려주고요. 아니면 크롭하면 다 원하는 구도에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준이님도 약간 영업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또 핫셀블라드 도와주신다고 했죠. 이렇게 센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찍는 사람들은 ELS로도 잘 찍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명을 좀 더 잘 찍겠죠.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부족한 실력은 장비가 메꿨습니다. 처음 구독자 참여 배터리인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아마 한국 구독자님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서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찍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찍고 싶은 걸 찍는 게 아니라 주제에 주니까 머리가 막 하얘지고 어떡하지 하고 마지막에 오전까지 끝나면서 되게 재밌었던 생각보다 그래도 사진이 나오긴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주는 사진가들의 모습을 지금 보노라 취약시킨 거잖아 그쵸 저 그리고 일본 유튜버랑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시부야에 산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한일전 하려고 한일전이요? 이제 지면 이제 뺏었나가 이제 지면 큰일 나 이제 아 한일전 재밌겠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한일전이면 삼성카메라 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맞아요. 그니까. 엑스페리아 들고 오라 해. 소니 엑스페리아 폰 들고 우리 갤럭시 엑스페리아 나쁘지 않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운접입니다. 알파육천 마크3 마크4 까지 팔짱 팔짱 빼고 두 분의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걷는 듯이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